누가 방금 나한테 의뢰를 하나 했어. 네가 갚는 4억에 윗돈으로 2억 던져준다고. 대신 이 새끼 장기 띠다 갔다 팔고 폭남하는 바다에 던져버리는 걸로. 그런데 걔가 누군지 아냐? 내 친구래. 송재호.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.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우리 준성이랑 통화 좀 하게 해달라고. 응? 자. 여보세요. 준성아. 어. 얘기 다 들었지? 응. 들었어. 말해. 나는 못 떠나. 너도 알잖아. 그래. 내가 진짜, 진짜 많이 생각해 봤거든. 그때 방법이 없어.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어차피 똑같으니까. 내 말 이해하지. 맞아. 그래. 응. 미안하다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나도 미안하다. 그래. 근데 재효야. 너가 원하는 대로 다 전부 되진 않을 거야. 나는, 재효야. 나는 정말로 너랑 비누랑 둘 다 살리고 싶었어. 근데 그거는 내 너무 큰 욕심인가 봐. 고달게 될 거야. 피하다 다 끊을게. 브라이데이. 시리스트. 유리. 아멘